여러분 여기는 서산 이구요 그 아크릴 만 세팅 하시는 사장님 건데 아 물건이 1번 다트 2번 파워뱅크 3번 베개 4번 블랙박스 파워뱅크의 아크릴 2개 다른 클라스 한번 보십시오 3번 베개가 그나마 2개 좀 낫네 이게 제일 자지 근데 아 세 개네 세 개면 절대 안 뽑죠 자 지금 뭐 솔직히 할 건 없었는데 프링글스 프링글스 6개 이거 예전에 그 카카오톡 나노블럭 그냥 공짜배기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밀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봉이 좀 요동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천원에 하나씩 빼도 제가 손해 거든요 가격이 내냥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두번째꺼 부터 그렇지 자 5,000원에 6번이니까 한방에 하나씩 뽑아주면 제일 그림이 좋은데 돌기만 해도 끝난다 오케이 그거 미션 하는 것 같네 아 이거 돌 것 같은데 이게 스위트박스 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봉이 저 끝까지 갈까 그게 문제인데 아 이건 확실히 놀 아 무게가 방송 분량도 엄청 짧을 것 같고 일단 끝에 가는지 끝에꺼 부터 한번 해 볼게요 확실하게 가네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이거 괜히 테스트 한다고 했다가 좋은 그림 놓쳤네 뭐 천원만 줘 엄청나요 손자리 천원만 천원만 줘 뭐 리더기가 어딨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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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더기 팔기가 짤짤이 없니 100원 100원 400원 900원 100원만 줘봐 900원 있다 900원 아이 괜히 끝붕 이거 확실히 가나 테스트하느라고 이거 100원짜리 안 먹는 거 아니야 아 동전 안 들어간다 이거 100원 안 돼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 천원짜리 한 장만 빌려 주실래요 네 저 끝붕 테스트 한다고 했다 아휴 아 그림 딱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다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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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000원 하나에 1,000원씩 편의점보다 편의점 1,500원 아니야? 마트에서 990원이 든대요 이거 그냥 6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네 그 정도면 뭐 방송도 했으니까 5,000원에 사비스 한 판 주는 걸로 다 뽑았어야 딱 좋았는데 아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네요 자 여기는 아크릴은 하나도 안 깎은 기계고요 잘 밀긴 하던데 한번 해봤는데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이딴 거 뽑으려고 이건 하긴 좀 그렇죠 아 그래도 이런 건 또 얇아서 조준 잘못하면은 끝이고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3,000원 4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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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000원